퐁! 퐁! 퐁, 정시 차려! 절속이 안가? 안 되겠다, 태국기가 녹아버릴 것 같다 히익! 어? 누가 버리쳐? 장난감을 좀 보라. 군, 큰일이야. 여기서 개죽음을 당할 순 없잖아. 정말 뜨겁구나. 군, 사방은 벽이야. 어떡하지? 그렇다면 태권부위의 부력 무기를 이용해보자. 10만 마력의 전파를 받아라. 아니, 저런 괘씸한 녀석, 조심해. 조심해. 어깨도 당초 되세요. 어깨. 아, 따로 맞춰봐라. 자, 야, 야, 야. 지구의 깡통 로버트 솜씨가 이 정도다 이거야 호 박사님 여전히 지구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시뿐이면 충돌을 하겠지 걱정스럽군요 후니가 저 알파별식에 들어간 것은 틀림이 없는데 놈들의 과학은 우리 지구보다 앞서 있거든 쉽지 않을 거야 아 왔다 댓글부이다 아 피코다 무사했구나 피코 무사했어 피코 군아 잘 아줬다 어서 조종실로 가서 지구의 지구와 충돌하는 걸 막아야 해 날 쫓아와 피코 조심해라 호은 저기다 저런 저런 아니 감히 여기까지 음 잘됐다 너희들은 조종관을 놓치지 마라 내 탄습에 격파시켜주마 호은 조심해라 저놈이 조종관을 지키고 있는 괴물로봇도 코크야 자 코크야 저 지구의 장난감 로봇을 박살 내거라 어서 하하하하 호흡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오오옹 하하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군인 시간이 없어. 어서놈들을 무찔러야 돼. 알고 있어. 하지만 만만치 않은 녀석인걸. 피커형 위험해. 뒤에 녹에 요한이 돌고 있어. 조심하라고. 조심해. 피커형 위험해. 배신자 녀석. 너는 눈을 보고 있어. 피커형. 악독한 노계여왕 내가 상대했지만. 자, 간다. 빠져라. 자, 간다. 군인의 어수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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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